사랑의 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 메시아 대연주회를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4월부터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축으로 오디션 등을 거쳐 선발된 총 305명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선보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수천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입을 모아 할렐루야를 외쳤다며 땀과 수고로 공연을 준비한 모든 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